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연말 소비 대목 시즌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어느 정도 다 끝나면서 연말 크리스마스만 앞두고 있는데요. 연말 소비를 좀 챙기면서 저희가 주목해서 짚어봐야 할 상황들과 그리고 관련 기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올해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가 사실 미국에서는 사이버 위크라고 하는 큰 소비 시즌이었는데 이때 좀 기업들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일단 사이버 위크가 데이터가 뒤늦게 나오면서 좀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 위크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온라인 데이터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견주하다. 경기 침체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더 사고 있네 이러면서 매크로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비가 견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오프라인 매장 데이터까지 취합이 되면서 세부 품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를 살펴보면 또 약간은 이제 침체 분위기가 드러나는 정황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그널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 요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침체라고 생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게다가 올해는 할인 좀 이르게 시작하면서 연말 10월로도 약간 땡겨졌고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로도 약간 이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는 사본기 실적을 합쳐보면 생각보다 더 셀 수 있다. 이런 걸 좀 가늠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들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GPI 상상률 대비해서는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걸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된 포스트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강했다.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이제 실적 건전성을 좀 의심하게 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데이터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트래픽 자체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거의 이제 전년도 21년도 트래픽이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셌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망설이다가 연말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야지 하고 이제 좀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구매, 실구매로 많이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또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도어 스탬핑이라는 용어도 있을 만큼 원래는 이제 연말 쇼핑 때 문 앞에 줄 섰다가 막 들어가서 사고 이런 현상 네, 줄 쓰는 거 네, 그런 현상들이 되게 심했는데 올해는 앞에 얼마나 줄을 선다 살펴보면은 특정 브랜드에만 집중이 되고 전체적으로 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19년 대비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체 데이터를 19년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처음으로 19년 대비해서 꺾인 연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소비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소비재는 거의 다 품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로지 뷰티 품목만 19년 대비해서 올랐던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소비는 그렇게 해서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상당 부분 온라인 쪽에서는 여전히 활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프라인 소비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브랜드별로 이제 되게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연말이 지금 오늘이 12월 중순이니까요.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만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어떻게 소비 호조를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추수감사절부터 할인을 이제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좀 지나가서 덧풀고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때 덧풀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온라인 소비나 오프라인 매장도 사이버 위크 때까지 이제 소비가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올해는 이게 한 번 더 사람들이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면서 혹시나 크리스마스 땐 이제 재고 처리해야 되니까 더 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소비를 좀 뒤로 미루는 거네요. 네. 계속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까지도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본 이제 보석 기업들도 사람들이 구매를 조금씩 미루면서 크리스마스 때로 이제 약간 트래픽에 대비해서 좀 실구매로 많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크리스마스 때로 좀 이언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만큼 크리스마스 때까지 또 한 번 더 약간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분기 때 얼마나 이제 종합해서 썼냐는 4분기 실적까지 모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 위크 때 나왔던 그 이제 매출 데이터가 10월 11월 합쳐가지고 한 16% 그러니까 10% 중반대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연도에는 그 비중보다 약간 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종합해서 살펴보면 4분기 실적도 여전히 견주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되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 팔린 품목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런 연말 소비 때는 의류 같은 내구제 그리고 전사제품 같은 그런 게 좀 중점적으로 팔렸는데 의류랑 가전제품 같은 거? 네네네. 근데 원래 그 원래 때 팔렸던 것만큼은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그 두 부문에는 안 팔렸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대한 실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다시피 4분기 실적 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 마진이 얼마나 나왔냐라기보다는 재고를 얼마나 처리했냐 이거를 기업 더 살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매출 자체보다는 재고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4분기 때 재고 포지션에 많이 떨군 기업일수록 23년을 이제 투자자가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매출 마진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재고를 얼마나 떨어놓고 내년을 좀 이제 홀가분하게 갈 수 있냐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소비재에서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많이 팔았던 필수 유통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연도 이제 결과에 약간 능력을 볼 만한 게 아마존보다 이번에는 월마트가 좀 셌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아마존은 이제 이미지 비중이 조금 높고 그리고 월마트는 필수 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약간 더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월마트도 좀 긍정적이고 아니면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서 아예 이제 22년 실제하고 박살낸 다음 내년에 회복될 만한 그런 거 컨셉으로 생각하면 타겟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23년 다 털어버리고 23년 그거 이제 기대하자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 유통사들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랑 약간 상관없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명품기업 중들입니다. 지금 명품기업들만 계속 주가가 좋고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크게는 환영향이 가장 커요. 환 차익이 굉장히 커가지고 근데 이번 데이터에도 이제 능력이 볼만한 다른 특징이 생각 외로 고소득층 소비가 견주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의료 이런 거 소비를 줄이고 여행에 계속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명품 소비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견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품은 의외예요.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한편으로 명품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현금 상태가 생각보다는 좀 견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도 의외였는데 요즘에 이제 화이트 칼라 자르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명품 안 팔리겠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이 지금 식료품이 이런 거 오르면서 많이 안 좋고 오히려 고소득층은 현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데이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매출이나 마진에 대한 그림보다는 재고 갖고 있는 걸 다 터던을 내서 내년부터 좀 홀가분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대형 유통사에서는 월마트 그리고 이제 거기랑은 좀 다르지만 올해 모든 걸 다 악재를 해소시키고 내년부터는 이제 좋아질 그림만 남아있는 타겟.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과는 별개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견주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명품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호 외치면서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